자 그러면 노래 부르는 동안 동승이한테 친근하게 해 주면 되는 거죠? 그럼요. 알겠습니다. 갈게요. 아 진짜요? 네 진짜요? 하루 종일 나의 눈을 봐라 화면 순 없어도 지금만 날 사랑해줘요. 아우 엘리! 아우 엘리! 저는 오늘 여기서 살 겁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 진짜요? 또 마지막 활동이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또 재밌는 이렇게 미션으로 우리 엠피아 분들을 즐겁게 해 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고요. 우리는 또 활동은 끝. 여기서는 마지막이지만 또 앞으로 더 좋은 음악 그리고 또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. 여러분 또 만나요. 즐거운 엠플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아버지의 무게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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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들 곡들을 다 했는데 다 하는..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으면 되게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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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dankne 가수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비빔밥 아니죠 무삼겹 나 근데 소리 없으니까 진짜 조용하긴 하다 이게 우리 이런 것도 해봐야 돼 너무 시끄러웠는데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살아라 버려 버려 야 잠깐 버려 저기 뭐야? 역시 여러분들 폭염 무더위가 시작돼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아니 없어 형 이거 텔라토피 동산의 형님 아니야? 없어 얼굴이 아니 독보속이야 진짜요 진짜요 원망진창이니까 그러려 진짜요 알구요 날 위해 말할 순 없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엠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데뷔하는데 이거 머리 위에 앉으면 되게 좋은 듯이야 아 그런 전설이 있어 그치? 맞아요 야 회승이 때 회승이 진짜 하나 샀 때 때는 이거 먹었어 맛은 봤어? 네 한번 더 맛봐 야야야 맛은 그렇게 먹으면 파이팅해 이거 잘하네 아 고르기 잘하네 아 고르는 거 잘하죠 뒷고르기 백 덤블링 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족 으 으 으 으 으 많이 먹어줘 홍산 공간 네 많이 먹고 홍산 공간 홍산 공간 오 뭐 묻히고 다니냐 지현아 뭐 묻혔어 뭐 묻혔어 뭐 묻혔어 뭐 하나 많아 까만 게 있나 그건 원래 그런거야 아 원래 좀 까만 배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하나 둘 아 아 야 너 여기 비밀밥 묻어있어 했었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알 거 아 아 아 자 갈게 잠깐만요 자 그럼 제휴까지 로플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로플라인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성 데뷔 축하합니다 소원 밀고 하나둘 밀고 아 아 아 하나 더 밀고 알QU 아 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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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오케이 골뱅이 이리 와. 댓글 댓글.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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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. 그렇게 귀엽게 하라고. 댓글 댓글. 댓글 댓글 뽀뽀. 이리 와. 으아! 좋은 느낌! 흐흐흫. 하나 둘 셋. 생일 축하합니다. Hot 축하합니다 Will 결혼하는 덩품이 축하합니다 아 여기 떨어졌나구요 오~~ 오~~~ 그는 뭘 하 다 이따 필요할지 rt 안녕하세요 저희 동허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올 줄 알고 있었다구 형들 안 올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손님 네? 오늘 준비한 제 흑산맵입니다 제 이웃 셰프님께서 만드신 흑산 흑산도 미역국 아니에요? 아 미역국 미역국인데 무슨 와일라인 거지? 네 잠깐만 그니까 이거 아니지 아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? execut ㅋㅋㅋㅋ 아니 이거 미역국이 너무 환동이나きた?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익áveis 네? 껀더기 이제 투하 해드릴게요 아 네 껀더기 투하 해드릴게요 오늘 요리를 담당한 유 셰프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네 힉 YouTî 흫 아유!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라서 한국어를 아직 한국어를 깔았어! 한국어가 아직 유창하지 못한 점 프랑스에서도 미역국을 먹나요? 많이 먹죠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자 불편한 분 있으시면 옆에 계시면 재현님께 반송을 드릴게요 조금만 떨어져 주시면 안될까요? 조금 불편할까요? 생일이 이렇게 생일이 이렇게 줄어져야지 또 배현씨 여기서 이따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저희 언제나 최상의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엔플라이닝을 해주세요 취향的 쇼 subscription